오빠 이거 불러봐. 아, 찔러줄게. 가자. 오, 이런 거. 아, 귀여워. 나도 찍고 싶다. 아, 찍어 봐, 찍어 봐. 귀여워. 사진 찍는 데인가 봐. 찍어 봐. 아, 사진 찍어줘? 귀여워. 귀여워. 사진 찍어줘? 응. 대박. 이거 사진 찍어줄게. 귀여워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오빠, 이거 불러봐. 아, 찍어줄게. 오케이. 아, 찍었어. 한 번 봐봐. 내가 여기, 누가 여기. 이거 하고 있어서. 잘 모르겠지만. 잠깐만. 이따, 이따가 한 번 더 찍어. 가자. 오빠, 오줌당 봤어, 얘? 어? 얘 오줌당? 아니, 안 썼어. 가자. 오, 이런 거. 가자. 어. 나도. 오. 귀여워. 아, 오빠, 가자. 오빠, 가자. 오빠, 가자. 오빠, 가자. 오, 이건 넓어서 좋다. 오빠가 여기, 그때 마. 넓다고, 오빠. 오빠가 여기. 넓다고. 오빠. 우린 아는 다리가 되게 많고. 도망가. 우와, 기다려! 귀여워 가자 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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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유리관 이거 저기 또 있다 구겨야지 뭐가? 발 깠깠 유리 이따 하자 근데 사람이 많다 기다린다 이런 타워 한번 넣어주세요 네 친구들 많이 이거 뭐 예쁜데 지금 지금 나게? 아니 그냥 보는거에요 보여주세요 가자 이거 가자 귀여워 귀여워 그쪽인거 되게 잘 꾸며놨어 꾸며놨어 예뻐 너희들이 뭐하고 있어 가보자 간다 아 아 여기 신현대인가봐 아 여기 신현대인가봐 떡볶이 판다 어? 가자 구경하고 오자 진짜 애매한 것 같아 그냥 그냥 진짜 그냥 어깨 보급다 계란 배우러 올라온다 누가 여기도 많아 이쪽도 한 번 쭉 봐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가볼래? 저기 내가 가봤던 곳 중에 제일 잘 되어있는 것 같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여유로워서 좋아 근데 그래도 엄청 많지 많지는 않은데 여유로워서 좋아 괜찮아 하루에도 내추럴발란 사우드가 좋아 사람한테 치이지 않아서 좋아 어 그러네 너무 좋겠어요 여기가 지참이 주사하기만 하면 나 엄청 많이 박고기 서랍 먹고 가 박고기 서랍 먹고 가 박고기 서랍 먹고 가 백딩이 먹고 가 너 먹어도 돼 너도 먹어도 돼 너 먹어도 돼 또 뭐해? 나중에 먹어도 돼 어 아닌가 봐 입맛이 아닌가 봐 안녕 안녕 가자 서로 쪽으로 가보자 오! 소원곡이다 귀여워 아이스크림 먹어봐 안 먹어 안 먹으면 먹이지 마세요 스트레스 가르니까 먹는데 요즘 이리 와 너 야 야 야 야 배탈 났가봐 가자 오늘까지 예약해 볼 거 같은데 이거 안 나 아 형 고마워 예약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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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이 현철 한봉지 만원이시구요. 세부 3만원 하시면 내일 필요해요. 그러면 7,500원 정도. 저희 3일이 7,500원 정도. 안 뜨거워. 야 너 어디가! 이리와!